나둔담교의 김관선 목사가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영광스러운 복음의 세계를 접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나타나는 배타성의 문제를 고발하며 그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복음은 그것을 가지고 천당문을 열고 닫는 특권적 지위를 지닌 담지자처럼 거들먹거리라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가 결코 아니라고 역설했습니다. 김 목사는 지난 수요예배 설교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영광스러운 복음을 가지고도 충분히 교만해질 수 있고 특권적 지위를 자랑하는 자리로 흘러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라고 분명히 했는데요. 이처럼 배타적인 구원론이 그리스도인의 교만함으로 또 특권의식으로 흐를 수 있음을 경고한 김 목사는 오직 하나뿐인 그 복음의 소유자답게 또 그 복음을 경험한 사람답게 세상에는 존재할 수 없는 또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사랑과 겸손함으로 세상을 섬기라고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자리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영광스러운 복음의 소유자로서 특권의식에 가득 차 교만해져서 다른 교회를 향해 또 세상을 향해 거들먹거린다는 것은 과거에 벌거벗은 피투성의회와 같았던 우리가 기고만장해져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 개신계신학자 자크 엘릴이 오늘날 현대교회를 향해 던진 경고의 메시지를 곱씹었는데요.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기독교의 급진적인 체제전복적인 힘은 정치적 문화적 주류세력에 의해서 항상 길들여져 왔다. 오늘날은 아주 조악하고 천박한 자본주의적 상업주의적 시대정신이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기 위해서 세찬 공격을 가해오고 있다. 이에 김 목사는 그가 옛날 사람이라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다. 그 시절에는 그래도 교회가 본질을 지키며 자기들의 정체성을 어느정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떤가? 이미 천박한 자본주의 그 자체가 교회가 아닌가? 상업주의적 시대정신 그 자체가 교회가 되어버리지 않았는가? 라고 반문하며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길들여져 온 교회가 자본주의적 상업주의적 시대정신에 저항 한번 못해보고 완전히 잠식되어버린 것에 개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다음과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유명한 프랑스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시대 기독교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급진적인 체제, 전복적인 힘은 정치적, 문화적 주류 세력에 의해 항상 길들여져 왔다. 오늘날은 아주 조악하고 천박한 자본주의적, 상업주의적 시대정신이 보금의 본질을 왜곡하기 위해 세찬 공격을 가해오고 있다. 가해오고 있다? 엘룰이 옛날 사람이라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시절에는 그래도 교회가 본질을 지키며 자기들의 정체성을 어느 정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미 천박한 자본주의 그 자체가 교회잖아요. 상업주의적인 시대정신 그 자체가 교회가 되어버렸잖아요. 도대체 우리 시대의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도 가진 사람이 발언권을 가지고 여기서도 세상에서 잘나가는 사람들이 모든 의사결정들을 다하고 세상에서 짐이 세고 잘나가는 사람이 주님의 몸 된 교회에서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이런 모습을 가진 우리가 세상하고 구별된 어떤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냐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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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